4년 중임제 개헌을 이뤄내는 대통령으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시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스스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1년 정도 인기 단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 물론 헌법상 있는 절차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을 두동강 내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쉽게 입에 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과 더불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스스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1년 정도 임기 단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께서도 대통령 자리,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제가 봤을 때 실제 대통령직을 별로 잘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7공화국의 시작을 여는 임기 단축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이뤄내는 대통령으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시는 것이 보다 영광스러운 퇴장 아니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